꽉 막힌 수혜주 운하 뻥 뚫린 HMM 주가 가슴이 웅장해진다 요즘 그 수혜주 운하가 막혀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에 반해서 HMM의 주가는 완전히 막 막 와요 전 진짜 가슴이 웅장해져요 보고 있으면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만 보면 진짜 와 내가 알던 그 해운주가 맞냐 싶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충격적인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다들 보셨나요? 와 막자도 이런 막자가 없습니다 옛날 카트라이터 여러분들 다 하셨죠? 팀에서 막 그 카트 막 운전하다가 좀 밀리면 아 모르겠다 막자나 할게 이러면서 막 길막고 막 그러는데 와 이렇게 대각선으로 막아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이 수혜주 운하고 파나마의 에버기븐이라는 배인데요 바람 때문에 이렇게 꺾여가지고 좌초가 됐대요 아니 바람이 도대체 뭐 얼마나 세게 불었길래 이렇게 좌초가 됐는지 이 정도면은 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일본에서 만든 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한국 조선주들이 반대 수혜를 받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 오늘 조선주도 정말 강하죠 뭐 아무튼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류 대란이 일어나면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그 유가의 상황을 봤더니 근데 또 파란 불이 켜져 있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엊그제 나왔던 내용이라서 엊그제는 올랐고 어제는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보니까 이 유가는 사실 수혜주 운하 사고가 일시적인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공급 차질에 대해 단기적이고 지역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율리어스 베어 은행의 노베르트 루케 애널리스트가 대부분의 이런 사고들은 시장에 소음을 만들어낼 뿐이다 펀더멘털에 어떠한 지속적 영향도 주지 않는다 굉장히 단호하네요 선박 사고는 일시적 요인일 뿐이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게 사실 수혜주 운하를 통과하게 되면 최종 목적지가 대부분 유럽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현재 유럽이 원유가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재봉쇄 얘기가 한창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유 수요가 생각보다 미약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리스테드 에너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유럽의 감염병 상황이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다면 장기적 문제가 될 수 있었겠지만 이거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유가가 4%대의 낙폭을 만들어냈다 어차피 지금 원유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아서 괜찮아 이런 마인드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게 좀 지금 막혀 있으면 희망봉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주요 선사들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죠 희망봉이 여기거든요 옛날에 그 누구죠 콜럼버스였나 하여튼 누가 배 타고 가다가 돌아가다가 이제 계속 밑으로 내려가다가 답답해서 여기 돌아가는 부분을 발견하고 여기 와 드디어 우리가 희망이 왔다 이러면서 희망봉이지 않습니까 여기 돌아가려면 이거 엄청 멀어요 이것도 엄청 멀어요 이렇게 돌아가도 그래서 이거를 줄이자고 여기다가 땅을 파내가지고 운하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해상우님이 또 오를 수밖에 없을까 이런 생각이 연결이 되면서 이제 해운주가 또 관심을 받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것 때문에 HMM의 초대형 선이 지금 실제로 발이 묶여있다고 합니다 기사를 좀 살펴봤거든요 초대형 컨테이너선 HMM 그단스코어가 수에즈 운하 인근 해상에서 이틀째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기계류, 냉동수산물 등을 적재하고 있는 그런 밴데 뿐만 아니라 지난 22일에 부산항을 떠난 HMM 누리호도 수에즈 운하를 향해 항해를 하고 있대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막자 상황이 계속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여긴 또 심지어 전자제품, 화학제품, 기계류 같은 것들이 실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래서 HMM 쪽에서는 상황을 현재 예의주시하면서 항로를 결정할 계획인데 만약에 좀 많이 늦어지면 이 희망보험 경유 노선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도 보셨지만 9000km를 더 항해해야 되거든요 기간도 일주일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빠르게 재개된다고 해도 사고의 여파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왜 그러냐면 선박들이 항구에 한 번에 몰리면서 하역 작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포인트로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 노선 쪽으로 가는 컨테이너선의 운임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해운주가 막 급등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해운주가 최근까지 올라왔던 이유 중에 대표적으로 이게 실적이지 않습니까 미국 쪽에 SCFI라고 해서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잖아요 이게 미국 쪽에 있던 게 계속 이렇게 급등세를 보인 이후에 좀 안정세를 찾는 듯 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유럽 쪽으로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이 유럽 쪽 해상 운임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해운주 주가가 꾸준히 올랐고 근데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수급이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이라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서플라이랑 디멘드잖아요 수요 공급이 거의 지금 타이트한 상황인데 유럽 쪽에서는 공급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요를 압도하고 있어서 그렇게까지 해상 운임이 계속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수혜 전화 때문에 유럽 쪽도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해운주가 더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BDI 이게 벌크선 운임 지수라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이게 2020년하고 2019년의 자료를 보면 보시다시피 5월, 6월, 7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2021년은 차트 보세요 벌써 지금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6월, 7월, 8월 성수기까지 가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더 오를까에 대한 그런 전망, 그런 긍정적 전망들이 계속 겹치면서 해운주 강세를 계속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막상 정유주, 유가 때문에 정유주의 반응이 좀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 정유주는 큰 반응이 없고요 오히려 HMM의 주가가 지금 현재 오늘 아침 기준으로 막 20% 넘게 하루 만에 이렇게 급등을 하더라고요 이게 일봉이고요 주봉 기준으로 보면 더 깜짝 놀라요 이게 2,100원이었는데 이게 3만 5,700원? 몇 배예요? 18배? 17배? 야, 여러분들 비트호인 왜 하세요? HMM 작년 3월에 샀으면 이게 20배가 됩니다 물론 이걸 20배 다 드신 분들은 없겠지만 아무튼 그만큼 놀랍게도 이렇게 HMM의 주가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사에서도 난리예요 HMM 도대체 어디까지 오를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수혜조우나 사고로 인한 운임의 변동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아니 무조건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것만은 아니라는 게 이 기사의 포인트고요 사실 HMM의 주가 강세가 아까 보셨다시피 해상물동량 증가로 해상 운임이 상승해서 그러니까 결국 실적이 끌고 올라가는 주가라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중국발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지난 2월부터 5주 연속 하락하는 조정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업황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혜조우나 사고가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만약에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해상항로를 이용하려던 화물들이 항공화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해상 운임의 추가 반등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거다 라고 기대감을 조금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제가 살펴봤죠 SK증권에서 수혜조우나 사고로 컨테이너선 운임이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이 리포트를 보고 아까 그 기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일단 뭐 사고가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체중이거나 하락세인 컨테이너선 운임이 영향을 받기는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유럽, 상해 유럽 노선 운임의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최소 한 달 이상 늘어나게 되고 항공화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그 이게 막 긍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SCFI 추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보시다시피 조금씩 조금씩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도 어, 주의 깊게 체크해 봐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증권에서는 수해조운화를 꽉 막아버린 컨테이너선 이라는 리포트를 냈는데요 결국에는 이거 우회하거나 항공대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상으로 여러 개를 짜봤는데 첫 번째, 수해조운화를 희망보험경유에서 우회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어, 이게 뭐 당연히 이게 항해거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 그 해운사 입장에서도 이거를 더 추가로 부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증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만약에 할증료를 부과하는 게 불발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컨테이너 선사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또 언급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또 유럽 운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번에 그런 단기적 이슈지만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것이다 뭐, 유럽 운임이 불확실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선에서는 아마 지켜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항공화물로 대체할 경우에는 어, 더 이상의 운임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고 항공화물 운송 시장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오히려 그럼 우리는 항공주를 봐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 에버그린 경쟁자 운송 기업에게는 대체로 호재로 작용할 것 같다 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항공 운송 쪽에 화물 수혜가 예상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유가 흐름도 한번 보긴 봐야죠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얘기인데 수혜주 운하에 찾을 영향 사실 유가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수혜주 운하가 폭이 크지 않아서 이렇게 초대형급 유조선이 지나가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막상 기름 싣고 가는 그런 배들은 여기를 그렇게 크게 많이 지나가지 않나 봐요 그래서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유가는 또 4월 1일 오펙 회의 결과에 더 주목해야 된다 4월 1일이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일주일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이게 유가를 결정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박명석은 뭐라고 생각했을지 한번 볼까요? 노이즈 없어도 충분했을 텐데 어, 그러니까 이번에 이슈가 어떻게 보면 노이즈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HMM을 필두로 해운주의 주가가 올라간 건 실적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는 우리가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라서 어, 괜히 노이즈가 없었어도 충분히 안정적인 그런 탄탄한 그런 주가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괜히 이게 생기면서 해상호님이 오르겠네? 오르겠지? 오를까? 에, 모르겠다 오를 거야 하면서 약간 조금 과열화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수혜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실제 실적으로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오히려 실망하는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HMM 정말 오랫동안 보유하셨던 주주분들에게는 축하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키우주권 유튜브가 100만원 날 쏘겠습니다 와,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정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방명석의 소품맥, 방명석의 런치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아, 자 앞으로도 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방송 준비할 테니까요 앞으로 200만, 300만, 500만, 1000만까지 한번 열심히 가봅시다 여러분들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다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아, 네, desperately 단백질의 고객이라면 으아, 네, desperately 단백질의 고객이라면 이제 항상 기회를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뭔가 하러 혹시 제거는 게요? 네, 이렇게 하는 게요? 네, 빨리 내게 product 아줌시기 위해서 아줌시기 위해서